예? 수리 났나? 아니요 아직요 아이씨 왜요? 벌크가 돌려보기에는 전기가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 차단기요? 응 벌크차단기 내려간다고요? 왜 그렇지? 어 그거 뭐 물이 저거 된거 같은데 뭐 그거 뭐야 저거 합선 된거 같은데 어디 합선이 될 때가 있나? 제가 밥먹고 내려가볼게요 어이 뭐 좀 조금만 안겨 아 아 아 아 아 아 과장님 차단계 고장있네요 차단계 안 올라간다고 그러세요 올라갔다 내려와서 밥먹어 내려가 표현대 자유공 풍자인데 문구는 왜 지웁니까 아 몰라야되니까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참 우리 삶의 감상에 많은 문제인데요 참 저런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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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는 에어컨이 안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연통. 연통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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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 hammock.